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정청래가 역대급 만행을 저질렀죠. 법사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정청래가 보여줬던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를 뭐 괴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21대 국회에서도 진짜 막장 국회의 모습이 워낙에 많았습니다만 김남국은 없는 이모를 찾고 무슨 최강호 쓰리엄을 찾고 이수진은 술 마시고 나왔는지 무슨 깽판을 부리고 별의별 사건들이 많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만큼의 이런 개막장 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청래가 벌이고 있는 판, 연극이라고 해야 될지 쇼라고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헌정사상 초유죠. 그렇죠? 당연히 초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도 아니고 탄핵 청원에 대해 가지고 청문회를 연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코멘입니까?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5만 명만 서명을 하면 청원에 그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개딜도 조금만 동원이 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나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정청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정 자폐 같은 인간 국회의원 퇴출시키자 이런 것들 제가 홍보하고 있었을 때 5만 명 못 넘겠습니까? 그만 넘고도 남죠. 그렇죠?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고 사실 원래 국회 청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야기 막 선동적인 이런 얘기를 집어넣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풀어줘라 라고 하는 의도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별 시덥다지도 않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다 뭐다 이거를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열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청원은 지금 하나도 못 열고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막장극도 이런 개막장극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증인으로 지금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 부르고 게다가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부르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거리겠냐고요? 그거를 부르는 것 또한 오바인데 그거를 안 나왔다라고 그래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라고 또 깽판을 부리고 앉아있으니까 정청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미 뭐 미친 수준은 제가 봤을 때 넘은 것 같고 사실상 지금 정청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냥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쇼예요. 누구한테 보여주겠다. 개딸들한테 보여주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 충성을 다하고 있어라고 개딸들한테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 살다 살다가 진짜 박찬대가 정상인으로 보이는 날이 올 줄은 누가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재문 옆에서 코딱지 같은 거나 파줬던 그런 인간이 박찬대인데 그 박찬대가 정상으로 보이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이번에 이제 그 큰 논란이 됐던 것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진짜 저질스럽고 더럽죠. 그쵸? 무슨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까지도 결국에 이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 언급을 꺼낸 사람이 누구예요? 최지영입니다. 놀랍게도 최지영 목사여 목사. 살다 살다 저는 이런 목사는 첨 봤거든요. 이거는 목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기독교인 저한테도 치욕인 것이고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한테도 치욕스러운 일일 거라고 봅니다. 최지영이가 나이가 꽤 있죠. 그쵸? 가족도 있고요. 자식도 있을 겁니다. 그 자식들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미국에 있어가지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이런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그냥 놀아나는 수준이 아니라 한술 더 떠가지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침대 뭐 어쩌고 저쩌고 아휴 정말 진짜 제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제 입이 더러워져가지고 말을 참습니다.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왔던 거는 이제 박지원이 질문했었죠. 박지원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도대체 언제 주무시나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자체도 저는 좀 의도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3, 4시까지 문자를 주고받았다. 굳이 이게 무슨 질문거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최정희가 답변하는 게 이제 미쳤죠. 그쵸? 한마디로. 뭐라고 얘가 답변을 했습니까? 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다. 한 침대에서 외관 남자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그래가지고 다른 어떤 외관 남자한테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 최정희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사실 MBC가 됐거나 한겨레 경향신문 같은 애들 그렇게나 평상시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대왔던 인간들이 하나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인간들도 미친 인간들이죠. 기자로서 그게 자격이 있습니까? 방송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까? 영부인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목사라고 하는 인간이 대통령과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외관 남자랑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을 수가 있냐. 지를 외관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코미디지.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진짜로. 지 그냥 꼬라지를 보고서 얘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저질스러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을 덧붙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그 박지원이 조차도 최지영을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좀 지나친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뭔 겁니까? 정청래는 박지원이 조차도 그렇게 최지영이를 갖다가 만류시켰는데 정청래는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문제지만 그 횟수에 놀랐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정청래도 똑같은 짓거리를 당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진짜로 정청래가 새벽에 카톡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그 카톡했던 사람 중에 여성은 없는지, 자기 와이프 말고 다른 사람이나 뭔가 카톡을 한 거 없는지, 그게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있었을 때, 나중에 정청래에 대한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밤에 정청래에 어떻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랑 새벽에 그런 식으로 카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횟수에 놀랐습니다. 혹시 정청래 같은 경우도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질문도 아니고 최재형처럼 정청래 같은 경우도 아내와 그렇게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한 침대에서 외관 여자랑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주자고요. 어떻게 진짜로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제정신이라고 한다면 최재형을 만료를 시켜도 만료를 시켰어야 되는 것이지, 한술도 떠가지고 같이 놀아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한겨레, MBC, 그리고 경향신문, 이런 진짜 무슨 언론사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생충 같은 그런 언론사들의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과 대부분의 지금 언론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영부인에 대해가지고 무슨 뭐 부부 생활이 어떻다라는 등, 아니면 뭐 외관 남자랑 무슨 뭐 어떻다라는 등, 이런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정청래가 또다시 사고를 치고 또다시 법사위원을 지금, 법사위원장 자체를 코미디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최재형이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까지도 또 얘기하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새로운 신임 당대표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최재형까지도 지금 가세를 해가지고 한동훈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사 조율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자통당인지 뭔지 아닌 희한한 당 쪽에 연관되어 있는 유튜버들은 최재형의 말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최재형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것까지도 또 한동훈을 까는 데 쓸지. 이건 아마 못 가지 않을까요? 왜? 김건희 여사랑 같이 조율했다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거는 또 못 갈 것 같은데. 코미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개딜들에 놀아나고 있는 그 지금 정청내가 됐거나, 자통당에 놀아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친윤들이 됐거나, 또이 또이하게 지들끼리 놀고 앉아있는 겁니다. 좌우가 지금 다 난장판인 거예요. 최재형의가 그럼 무슨 뭐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두 사람이 조율했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JTBC에 제보가 되어 있다. 향후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두 사람이 무슨 뭐 인사에 대해서 조율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거든요. 그게 지금 도대체 언제적입니까? 작년 아닙니까? JTBC에 작년에 그런 식의 제보가 이루어졌으면은 JTBC에서 그거를 깔 거면은 진작에 깠지 왜 아직도 안 까고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내용이니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거를 안 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재형의가 지금 아무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자격으로서 아무 소리나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JTBC에 보도가 되어 있다. 이미 그거는 쓰레기 가짜뉴스라고 다 폐기 처분이 되어 있는데 JTBC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그냥 제보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지.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짓거리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랑 한동훈 두 사람이 무슨 고위직에 대해서 인사 조율을 했다. 뭐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이 정청래에 대해서 그리고 최재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싸워도 너무 못 싸운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있는 법사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최재형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고발 조직까지도 하고 그러고 있어야죠. 정작 그런데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건 누구를 고발했습니까? 이번에 이종배 국회의원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누구를 고발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종배가 이원석을 고발했던 그 이유 같은 경우도 자통당 쪽에 있는 그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이원석을 고발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코미디 같은 짓거리냐고요. 이원석에 대해서 고발했던 근거가 뭡니까? 무슨 뭐? 검찰 인사 명단을 유출시켰다. 그게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유출시켰다라는 것인데. 그 근거가 뭐예요? 박성배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창수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런데 그 직후에 민주당 쪽에서 이창수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박성재가 민주당한테 얘기해 주지는 않았을 테니 이원석이 얘기했을 거야. 이게 도대체 근거입니까? 장난하냐고요,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피션 아닙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종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고발했다니까요. 몇 차례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원석에 대해서 지금 자통당, 그 개딸 수준 같은 그런 자통당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발 조치할 시간이 있으면은 정작 중요한 최재원 같은 이런 인간부터 이런 시정 잡배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정청 내도 충성 경쟁에 지금 미쳐가지고 개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얘기나 지금 짓거리고 앉아있고 국민의힘 친윤들 같은 경우도 자통당 계열 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개딸들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거기 충성 경쟁에 빠져가지고 아무 소리나 지금 하고 있고 아무 행동이 나오고 앉아있고 무엇이 중한 뒤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청 내 같은 저런 인간을 상대로 해가지고 도대체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